대한민국의 미래 중앙전파관리소가 첨단기술과 서비스로 방송통신융합의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전파를 타고 오는 희망의 디지털 세상 중앙전파관리소 편리하고 행복한 유비쿼터스 세상 그것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은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의 세상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하나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융합의 시대 정보와 핵심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출연됩니다 전파로 하나되는 디지털 간국의 그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중심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전파로 미래를 그려가는 사람들 중앙전파관리소의 창의적인 맨파워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갑니다 1947년부터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전파이용문화를 이끌어온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전파, 방송통신종합관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본소와 10개 지방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잇는 통합네트워크로 고객중심의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의와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이 풍요로운 방송통신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역량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전파로 행복을 연주하는 사람들 중앙전파관리소의 믿음직한 서비스가 활발하고 안전한 소통의 사회를 만듭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과 방송국의 허가검사 등 전파와 방송통신 이용에 필요한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활동하는 전국의 CS기동팀은 전파장애가 발생한 곳 어디에나 신속히 찾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수신장애조사를 통한 난시청지역 해소 방송광고와 방송편성준수에 대한 확인 디지털TV 환경조사와 디지털방송전환지원을 통해 풍요로운 방송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불법방송통신기자제와 같은 불법행위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파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지능형 전파 측정 시스템 고정방향 감지 시스템 이동종합감시 시스템 등 전국 70개 지역에 설치된 최첨단 전파관리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전파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파주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위성전파를 조사하여 국내 위성통신망을 보호합니다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파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중앙전파관리소가 방송통신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중앙전파관리소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화된 전파관리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전파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아가 모든 국가가 디지털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미래 글로벌 전파 리더 중앙전파관리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의 주파수를 따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따뜻한 소통의 전파를 나누며 편리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으로 안내합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리더 중앙전파관리소가 방송통신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